버지니아의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4월 1일부터 더 완화됩니다. 넬플롤덴 버지니아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버지니아의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를 더 풀고 몇 주 안에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백신 접종 대상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완화된 기준을 보면 실내 모임은 현재 25명에서 50명으로 실외 모임은 100명까지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그간 연기됐던 결혼식이나 스포츠 행사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 오락 행사는 최대 30% 개방에 500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야외 행사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30%까지 개방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장들도 경기장 규모의 30%까지는 팬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외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하는 마스크 착용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실내외 제한 조치들이 완화됨에 따라 그간 취소됐던 버지니아의 각종 행사들도 줄지어 다시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롤뎀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버지니아의 코로나19 신규 감염 사례와 예방접종 비율이 낙관적이라고 말하며 현재 버지니아 주민 4명 중 1명이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7%까지 올라갔던 버지니아의 1월 코로나19 확진율도 3월인 현재는 5.6%로 크게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버지니아는 현재 백신 접종 대상자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라우든 카운트는 원비에 해당하는 모든 거주민을 대상으로 백신 예약을 받기 시작했고 페펙스는 어제부터 현재 접종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범위를 넓혔습니다. 롤뎀 주지사는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다음 주에는 존슨앤존슨 백신을 5배 이상 늘려 할당받기로 약속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버지니아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존슨앤존슨 백신 배포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접종 완료자 숫자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WKTV 뉴스 박수입니다.